이형선 행정관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탄핵 심판에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형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보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들어갔고 검찰은 사실상 이형선을 박 전 대통령과 최준실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걸로 보고 굉장히 주의깊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한 가지 단서가 나왔는데 세월호 당일에 4월 16일 오후 1시경에 강남에 있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있는 백화점 김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결제한 내역을 발견해낸 겁니다. 이형선 행정관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먹었냐.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그 인근에 최준실의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산 1호 터널을 통해서 이동했던 흔적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이형선이 압구정역 백화점에 가서 김밥을 먹고 최준실을 태워서 청와대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청와대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동선을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문고리 3인방과 이형선 본인에게 추궁을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는 부인하지 못하고 털어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선이 청와대 행정관이 오후 1시에 압구정동 가서 김밥을 먹을 일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털어놓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버티다가 자기가 신용카드 쓴 게 나왔죠. 또 남산 1호 톤을 통과할 때 또 돈을 낸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통과된 그 기록 그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게 나오니까 검찰이 이걸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당신이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갔느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형선 행정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게 결국 최순실을 데리러 갔었고 최순실을 데리고 A급 인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청와대 A급 보안 인사를 데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실에 갔었고 거기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형선 행정,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최순실을 데리러 갔었고 강남에. 최순실을 데려와서 결국 회의를 통해서 중대본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분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함에 있어서 최순실에게 얼마나 의지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 한 사건을 봐도 정말 그 중요한 사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난 사건에서도 최순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대로 따랐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탄핵을 해서 다행이지.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형선 행정관뿐만이 아니고 문고리 3인방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최순실이 거기 갔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날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굉장히 치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했고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은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최순실 씨가 그날 그 시간에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점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입을 열게 한 점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일강에서는 또 이 문고리 3인방이 본인들의 처벌을 모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그냥 긍정해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그런 물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토하는 사람들도 버티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검찰 수사 결과이고 아직까지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그날 청와대에 들어왔고 최순실 씨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실로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이 다 시간대별로 해서 발표한 이후에 또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장순 실장님이 저다를 한 게 한 10시 20분 정도 되는데 최순실 씨가 오기까지 4시간 동안 그러면 청와대 관저안에서는 뭐가 있었던 것인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말 다급하게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안봉근 전 실장이 직접 가서 불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10시 22분 그때 최초 보고를 받고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앞서 앵커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4시간 동안 최순실 씨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중대본부로 뛰어가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직접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무려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응을 전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상황실에서 상황보고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보고를 일괄적으로 그냥 나중에 출력해갖고 오후와 저녁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검찰의 수사 단계고 정작 두 사람은 이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가 또 달라질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글쎄요. 이 윤 전 추 행정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까지 나와서 이때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면서 끝까지 언급을 안 했는데 윤 전 추 전 행정관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헬스 트레이너잖아요, 원래. 그래서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그 사이에 뭐 했느냐, 전 대통령 뭐 했냐고 물었더니 당일 오전 9시경에 관저 집무실. 집무실이네요. 집무실인데 이게 위민관,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있는 그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 안에 어떻게 보면 좀 별도로 마련한 허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관저 집무실에 9시에 들어가는 걸 봤고 오전 10시경에 상황 보고 올라오는 걸 자기가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는 미용사 이외에 외부 방문자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정확하게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인데 그거보다 훨씬 앞에 앞서서 미리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윤주현 주 전 행정관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형선 전 행정관의 어떤 흔적들로 인해서 거짓심이 드러나니까 검찰에다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사실상 본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조금 전 최은미 기자의 설명에 따라서 그 증언이 위증이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 윤 전 주 전 행정관이 위증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청문회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때도 위증을 했고요. 그것도 지금 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판결이 나왔죠. 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위증 사실이 드러나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그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또 A급 보안손님이라고 최순실 씨가 그랬다고 전해드렸는데 나머지 2명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A급 보안손님은 3명 정도 있다. 한 명이 최순실이고 나머지 2명 더 있다라고 해서 아니 가족들도 이렇게 오가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A급으로 분류할 만한 사람이 또 누구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A급 보안손님이라고 하면 청와대 정문은 물론이고요. 청와대 내부로 들어와서 이 관저가 있는 이 관저 인수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수문도 통과를 해서 관저 마당까지 그냥 프리패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문검색 전혀 없이. 아무런 제지를 안 받는 거죠. 아무런 제지 없이 관저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2명의 실체가 좀 허무하게 밝혀졌는데요. 그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원장과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였습니다. 저는 사실 B급 보안손님도 있다고 하길래 이런 의료진 같은 경우는 B급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초반에 주역으로 꼽혔던 세 사람이 정말로 A급 보안손님으로 분류가 돼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B급 보안손님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B급 같은 경우에는 관저 마당은 아니고 관저 앞에 있는 인수문까지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치료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왕신리 병원의 원장, 이런 사람들이 B급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A급, B급 보안손님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검색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전례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세요. 글쎄요. 이만큼 자주 왕래를 하니까 그 절차를 생략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래가 잦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밖에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저게 만약 다 기록을 해보세요. 점검하고 기록하고 누가 몇 시에 들어왔고 최순실이 예를 들면 보안팀에서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왔고 이거 다 기록하면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또 성형외권 원장이 리프팅 수술하고 이런 사람이 왜 자꾸 청와대에 오지? 이런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A급이나 B급이나 이런 부분이 증거를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안팀을 그냥 프리패스하면 이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형선이 몰래 차에 태워가지고 들락날락하면 그 안에 누가 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가 전혀 증거가 안 남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하자면 저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VIP가 있는 곳에 보안 검색도 안 받고 저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국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런 검색 절차도 없이 들락날락했다고 하면 혹시나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칩을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의 보안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는데 입장을 좀 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5인회의. 검찰에서는 5인회의에서 단순하게 이런 문제만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외교까지 심지어는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것이 최순실 씨는 이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조력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가 마지막에 강조를 한 부분이 결국 이렇게 검찰에서 이런 수사 보고를 낸 것은 지금 현재 1심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 항순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를 정말 옹호하고 진실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검찰 발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논란이 됐었나요? 좀 수정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이라고 대구 지역의 19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제 원내대변인인데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놓고 밀회를 한다느니 종교의식에 참석했다느니 프로포포를 맞았다느니 성형 시술을 받았다느니 온갖 설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지 않냐. 업무를 잘못했을 뿐이다. 업무를 잘못한 걸 탓하면 되지. 왜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을 힘들게 했느냐. 그때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역자, 세월호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당시에 촛불 들고 시민, 서울광장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평을 낸 건데요. 사실 상식적인 내용은 아니죠. 지금 어찌 무슨 각종 의혹이 이뤘던 것 자체가 당일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걸 했는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고 설마 아무것도 안 했을까. 설마 출근도 안 했을까. 설마 전화도 안 받았을까. 정말 뭔가 다른 숨기고 싶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어떤 추론의 근거에서 그런 의혹들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의혹도 아니고 정말 설마 이건 아니겠지 했던 아무것도 안 하고 춤실에서 그냥 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건데 그러면 이건 사실 더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보다도 더 창피한 일일 수 있는 건데 여기다 대고 그 의혹을 제기했었던 사람들은 반성해라라는 논평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 시각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부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당 공식 논평이 아니라 개인 논평이고 이거 잘못된 일이고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잘못했다라는 내용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진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